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네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도봉구 창동 쪽 저는 가보면 아무래도 새 아파트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조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 지역 주목하시는 이유, 입지에서 찾아볼까요? 도봉구 일대는 서울 동북권에서 인구는 가장 많으면서 자연경관은 굉장히 수려해서 선호도는 높아요. 하지만 대규모 업무 타운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배드 타운의 성격이 강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도봉구 일대를 분석을 해봤는데 동련 대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보시면 노도강에 갖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3개 중에서 18년도에서 19년도에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봉구 창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도봉구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하실 부분은 이곳의 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00년 이전과 2004년까지의 주택 공급이 7만 세대와 2만여 세대 정도 공급이 된 이후로 2004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대략 96%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최근 10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4% 이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을 지리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도봉구일 때는 자연경광에 수려해갖고 도봉산과 수락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량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 창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량천 옆에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 굉장히 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특히나 아파트가 천을 끼고서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자체적으로 상권도 개발되고 좋은 지역으로 개발이 됐으나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아무래도 도심지하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인기가 비인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 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살기는 좋으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좀 멀라보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선호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주거하시는 그런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노후주택이 96%, 아직은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됐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여기가 좀 좋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봉구 창동 쪽 어떤 소식이 있어요? 네, 서울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의 7강역의 중심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도봉구 창동과 노후주택 사이에 있는 이 일대를 일자리의 중심, 그다음에 문화의 중심,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하실 부분은 서울 아래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부간선 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바로 이게 창동 19단지 주공아파트나 창동역 사이에 살펴봅시다 보면 지금 이 아래나 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 한 2만 녀석의 자석이 있는 대형 공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팝의 중심, 한류음악의 중심이 되게끔 이 공연장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대형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강연, 아니면 이로 인한 서점 등 여러 인프라가 특히 영화관도 이곳에 다수 포진돼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부권 세대융합평 복합시설 창업센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지금 10월에 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대를 융합한다는 뜻은 기존에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 지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이후에도 삶을 중요시하는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도 이곳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NPO 지원센터도 이곳에 입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주거지원시설도 이곳에 입점하기 때문에 이곳이 또 점점 활성화가 되는 점 조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의 차량기지 이전과 도봉구에 위치한 면허시험장 부지에 그 부지를 검토를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을 지금 본격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중량천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면허시험장과 차량 철도기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로 인해서 이 두 지역이 좀 단절 효과가 있는데요. 이 두 건물을 이전함으로써 이 지역에 더 시너지가 나게끔 이 지역을 개발하는 건데 특히나 이 건물 두 개가 이전한다면 지식산업센터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쇼핑몰들이 입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일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중봉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바로 한승주차장, 바로 그 부지에 그 건물 두 개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건물은 지하 7층에서 16층까지 되는 건물이고 그다음에 지하 7층에서 최고 49층까지 되는 오피스텔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4호선, 그다음에 GTX, C노선까지 바로 한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업무 시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에 계속 고용, 특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 계획 중에서 마지막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창동 일때도 바로 동북권, 서울 동북권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호선과 4호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GTX, C노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이동거리가 대략 한 60분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GTX를 이용하시게 되면 대략 50분이 단축된 11분 정도의 출퇴근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는 점, 예를 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수원역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또 30분이 단축된 한 30분 정도에 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닌데 이거 다음에는 KTX가 연장이 되는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동 지역의 교통 개발, 특히 철도망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창동역 옆에 동부간선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화시키면서 이 지역 일대가 더욱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하화 사업이 활성화돼서 중량천 일대가 수변공원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근의 조망이 되는 아파트 일대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도봉구 창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도 최근 부동산 상승과 맞물려서 상승을 했겠지만 이러한 지금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확정이 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면 이 지역 일대가 더욱 좋아진다는 점,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동부간선 도로도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도로 개발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창동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시간대가 대략 한 10분 내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특히 강남 삼성과 연결되는 직주 근접성의 효과가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가장 큰 개발 호재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통 호재가 눈에 띄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창업 쪽이나 케이팝 쪽 이렇게 젊음이 좀 느껴지는 개발들도 있고요. 억지로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자연 경관도 더 갖춰진다고 하고 또 죽어도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개발만 되면 정말 가격 상승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감 가능할 것 같은데 가격 어떨까요? 현재 가격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를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안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약 1억 원 정도, 1억 2억에서 1억 2천 정도 금액이 있으면 월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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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